나의 삶을 그 품께 맡길래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평 찬송하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맺히는 이 포도는 너무 달고 영양가도 높고 또 맛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포도 그냥 매달만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고 힘이 생기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살아갈 자신이 생기는 이런 참 맛있는 포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맺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줄을 서서 포도를 먹으려고 할 텐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이렇게 맺는데 왜 사람들은 그 싫어할까요? 그것은 자기들과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냄새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냄새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냄새는 늘 맡기 때문에 냄새 나는 줄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냄새를 피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서 냄새 맡아보고 내 냄새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자기 친구로 자기 가족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진액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냄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냄새가 막 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죽을 것 같고 결국 죽을 때까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딱 보면 그 냄새를 맡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살 것 같고 결국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를 맡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진액이 달라지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은 피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향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막 여러 가지 냄새들이 막 났습니다 흙냄새도 나고 이방인 냄새도 나고 탐욕과 분노와 여러 가지 우상의 냄새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그 모든 냄새들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허명하셨더라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분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냄새를 냄새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분노의 냄새 또 미움의 냄새 또 세상의 그 지저분한 냄새들 또 그리고 또 농성도 한번 돌다 오면은 또 그 떡볶이 냄새, 라면 냄새, 닭 냄새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냄새를 쫙떡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냄새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냄새로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화도 잘 안 내고 잘 웃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냄새예요 그래서 표정이 부드러워요 화를 잘 안 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냄새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왜 자꾸 화를 안 내느냐? 화를 좀 내라 화를 좀 내라 너는 왜 자꾸 웃기만 하느냐? 너도 좀 소리 지르고 좀 그래라 아아 막 같이 못 잊겠다는 거예요 소리도 막 지르고 말이죠 화도 내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 냄새가 맞는 냄새인데 자꾸 웃고 말이지 화도 안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싫다는 거예요 냄새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장의 세계에 가면은 막 살벌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특히 지금은 막 지금 너무 살벌해 지금 너무 살벌해 너무 살벌해가지고 재판 건수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변호사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특히 보수 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가 없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막 잡아먹으려고 조그만 것만 있으면 고소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건수가 많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운동권 쪽에 변호사 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보수 쪽에 변호사가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면서 싸우는 법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한번 당해보면은 없는 당뇨가 생긴다고 그래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잠깐만 제가 늑대로 변해가지고 몇 년 물어 죽이고 와가지고 좀 믿겠습니다 제가 사자로 변해가지고 한 번 이번에 소리 한 번 지르겠습니다 이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 쭉 했던 거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대인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더 기가 죽고 열등감에 빠지고 더 좀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너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고 지금 너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대인관계가 부족하고 아직 성격이 좀 부족하고 아직 인격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그 성격이 아 난 너무 내성적이야 나는 너무 성숙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미움받아야 싸 난 미움받아야 싸 난 너무 소심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미워하겠다 예수님이 그런 성격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붙잡아 가지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하고 교회만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야생동물이 밀려꾼이 쳐놓은 그 덫에 걸렸어요 온몸에 철사줄을 감고 막 파닥 파닥 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감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밀려꾼이 와가지고 죽여가지고 껍질 벗기고 팔아먹을 겁니다 그때 동물관리인이 와가지고 그걸 풀어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관리인이고 뭐고 사람은 싫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새끼나 늑대 새끼 늑대 같은 경우는 이를 드러내면서 막 물려고 합니다 관리인들은 그런데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보호장비를 가지고 눌려가지고 철사를 끊고 그리고 다친 데가 있으면 치료해 주고 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뼈가 부러지면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뼈가 안 부러졌으면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막 죽으라고 도망을 거예요 고맙다 이런 말 없습니다 죽으라고 도망가면서 시급했다 이러면서 막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싫어해요 맹수는 자기를 도와주는 것인데 죽이는 것으로 압니다 해치는 것으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술도 못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못 가고 재미있게 살지도 못하고 죽으라고 교회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올물을 풀어주고 우리의 다친 데를 치료해 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하늘님하고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안 열리던 비밀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은 모든 비밀이 다 풀리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딴 문은 없습니다 유일한 문이고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문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문이고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문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서 열 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로를 항복을 시킵니다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서는 다시 애국 군대가 병거를 꺼내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빠져 죽든지 벵거에 깔려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팡이를 드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거기가 무엇입니까? 비밀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애국 군대가 글로 들어오려고 할 때 문이 닫혔습니다 바다가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 전원이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문을 보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이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곳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 당시 바리세인과 서의관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다 권세가 있는 것과 같았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병들이 나왔습니다 맹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안전자들이 사슴같이 뛰었습니다 레인맨 리프 에즈 하트 하트가 사슴이거든요 사슴같이 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기도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비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비밀의 문이 열렸으니까 남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할 필요가 욕하든지 비웃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문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들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안 열렸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더라면 상관없습니다 문이 안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도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싫어서 안 믿었던 겁니다 냄새가 달라서 안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닫았던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들어가기 싫으니까 속박당하기 싫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야성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냄새가 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 비밀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비밀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통하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문을 열어도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우린 잡혀 죽는 줄 알고 우리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몰아오셨습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계획적으로 몰아오셔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야생동물이 몸에 철사를 칭칭 갈고 도망가고 있을 때 부르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면 이 관리자들이 집차를 타고 막 몰아갑니다 몰아가가지고 코나로 몰아가가지고 거물을 던져가지고 생포를 하죠 그리고는 철사를 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안 붙잡히려고 막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를 찍으시고 서서히 서서히 몰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나에 딱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거물을 던져가지고 우리를 생포하시고 마치 총을 쏘아가지고 우리를 기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 들리고 할 때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면서 너 도망가봐요 소용없다 너 아무리 도망가고 외국 다니고 공부하고 소용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 어떻게 할래 그때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항복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마시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죄로 홀랑탄 내 속사람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냄새를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내 속에 있는 그 썩은 냄새를 없애고 영생의 달콤한 냄새가 나도록 신선한 냄새가 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수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만 무리의 별로 만드셨습니다 지구만 무리의 별입니다 몰라요 전 우주를 뒤져보면 또 물로 된 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구는 물로 된 별입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부터 공기나 산소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임신하게 만들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만드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비밀의 문을 봤습니까? 지금 한 명입니다 비밀의 문이 열린 걸 봤습니까? 기도응답을 봤습니까?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 비밀의 문이 열렸으면 그냥 글로 가면 됩니다 나는 봤습니다 난 봤어요 굉장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진짜 비밀의 문이 열린 것인가 아닌가 막 확인을 했는데 우리에게 문이 열렸어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딸깍 다치버리면 홍해 도로 들어갑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걸어가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다 예수님은 벌써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친놈 날뛰면 약간 거리를 두십시오 불행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 막 염세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죽어야 죽어야 돼 이러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진심이냐 하니까 아니라 그래요 우리 열렸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완전히 이루어지든 반만 이루어지든 열렸으면 그대로 밀고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까지 하나님까지 끝까지 걸어가셔서 참 모든 소원 다 응답받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땡 공격 프레임 프레임 갖은 셈을